오늘 연사님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이신 권욱현 교수님이십니다. 권욱현 교수님은 자동지어 분야에서 이동구간지어에 관한 세계적 학술성과를 제시하셨으며 선도적인 벤처기업과 육성과 소프트웨어 샘툴 개발 보급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인재와 함께 일에 취하다 라는 오늘의 강연 제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일에 취하듯 한림원에서도 공학부 운영위원 회원심사위원장과 부원장의 직책으로 10여 년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권욱현 유공자님은 자동지어의 학문적 성과와 기술벤처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한 산학겸비의 공학자이십니다. 남다른 리더십으로 실험실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고자 연구주제별로 팀장, 팀원 체제를 도입하여 자율성과 팀워크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유공자님께서 세우시고 이끈 제어계측 신기술연구센터는 조직적이고 협동적인 연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실험실 연구를 창업으로 연결하셨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교수 아니면 창업하라고 하시며 실험실 벤처 창업을 유달리 강조하셨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창업으로 전환구조가 갖추어져 서로 간의 시너지를 일으키기까지는 리더십과 함께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셨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은 제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지금부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권욱현 유공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친구들하고 제자들하고 가족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쑥스러운데 오늘 뭐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에 오늘 지나온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Career Decisions라고 그런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디시전이 뭔가 저의 경우에는 디시전이 목표를 세우는 게 디시전 같아요. 저한테는요. 목표 세우는 것 자체가. 일단 목표를 세우면 그걸 이루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 세우는 게 나의 디시전이다. 내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가 정정시를 제가 존경하는데 이분은 자서전에 아침 일찍 잠이 끊으면 그날의 할 일로 가슴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얘기가 같아요. 저는 비슷하게 이제까지 목표를 세울 때마다 가슴을 냈어요. 이 목표를 세우면 과연 이 목표를 내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이룰 수 있느냐 저도 가슴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살아왔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답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는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찾으면 찾을 것이오. 구하면 열릴 것이다.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생각에는 언젠가 저 고등학교에 강연하면서 좌명을 적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고 성찰하면 길이 열리더라. 창의력이 생긴다. 길이 열린다. 해답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오늘 이슈가 인재인데 우리가 인재가 못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하느냐 저는 그런 오기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내가 뒤집는 게 참 많은데 한 10개 정도로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 시골에서 그 없이 경기고등학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마음은 거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내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과대학을 나오고 서울공대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원 아무도 안 갔어요. 저만 갔습니다. 이것도 사실 무마한 거예요. 대학원 가서 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게 갔고요. 제가 아마 대학원 가는 것이 저의 커리어 스타트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말씀드리겠고 제가 또 이따가 얘기하셨습니다만 원래 우리 선배들은 유급조교 전임강사 조교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도 유급조교를 갔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됐어요. 사정은 영향을 얘기하겠고 그런데 제가 기회가 MIT도 갈 수 있고 불안도 갈 수 있었는데 불안으로 갔어요. 그것도 참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결정한 순간도 있었고요. 오늘날에 있는 건 다 그때 잘 갔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대학 돌아와서 아 우리 우수한 인재들 있으니까 이 인재들하고 한 번 뭔가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인재들하고 열심히 한 번 해서 결과를 해보자. 마음 먹었어요. 그게 어떤 진행인지 설명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학자가 저는 우리 학생들이 창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스스로는 창업은 우리 제자들이 한 거고 저는 마음속으로 학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 학자가 되려면 최소한 영문책은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래야지 인정받는다.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영문책을 쓰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것도 제가 제대로 한 결정인가 예를 들어서 은퇴한 후에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게 두 번째 영문책이었습니다. 왜 그걸 고생하냐. 하여튼 그런데요. 그걸 제가 결정을 했고 한 번 이건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과 일하다가 우리 그 당시는 제가 할 때가 1980년대인데 80년대에는 국민소득도 났고 기초연구도 없었고 그랬대요. 그때 아 이게 실용연구는 특허 이거 뭐 쓸데없는 것 같다. 차라리 곧장 제자들이 창업하는 게 이게 제자들 때 좋고 국가에 좋고 저도 좋고 아 이게 창업으로 가면 좋겠다. 그 주위에 어느 선배는 또 저한테 아주 싫은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리로 가냐고 학생들은 나쁜데 하여튼 그 길을 제가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연구하다 보면 기가 막힌 패키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과학기술 패키지 이쁘게 계산하고 그림도 그려지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 패키지 하나 사회에 남기면 좋겠다. 우리 연구실이 못하면 누구 하냐. 패키지 한번 남겨보려고 결정을 했고요. 고생 많이 하고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교수하면서 교수할 때 아주 좋은 센터 하나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루핑이 돼서 같은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1980년도는 주로 우리 제자들하고 일을 많이 개발해 봤고 프로젝트랑 한 90년대간에 우리 센터 하나 만들어서 10년 동안 운영했는데 아주 센터가 최우수 센터가 됐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교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자동제 분야인데 자동제 세계학회 회장이 돼 보겠다. 원래 저는 선거에는 안 나간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보셨겠지만 저는 학장, 총장, 영장, 영장 여기 없지만 선거는 안 나갔는데 이 학회장, 세계학회장은 내가 안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나갔더니 저는 사실 선거는 이거 처음 나가는 건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할 바에는 좀 젊을 때 하자. 젊을 때 나이 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의 여력으로서는 좀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펄 한 거는 이거 좀 그 당시에는 무리한 결정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재함 깨리치하다 를 썼는데요. 꼭지가 소제목이 84개입니다. 84개. 오늘 10개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혹시 안 받았을 만에 제가 보내게 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은요. 만엄사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인재라고 그랬는데 이게 88년도 한국인보신문인데 제외계적공학과가 서울대학에 1등했다는 기사예요. 그 다음에 전자학과가 2등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만 전자학과가 항상 1등했다가 1등했거든요. 그런데 제외과도 가끔 1, 2등했어요. 상벽이요. 상벽이요. 전자학과가 IMF 1998년 2000년까지는 1등하다가 그때부터 IMF 때문에 취업하기 힘드니까 의과대학을 넘어간 거예요. 의과대학으로. 그래서 제외계적공학과가 78년부터 91년 있었고요. 이게 전자과랑 합쳐서 전기정보공학 보냈는데 제가 다 거기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우수한 제자가 우리 제자들이 다 자꾸 들어올 때는 우수했다. 물론 들어오고 우수한 게 나갈 때 우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의 복이 많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했습니다. 오늘 제자 중에 오늘 인재라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몇 분을 초대해서 소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자들 제가 130명인데 아무나 오라고 그러면 반은 금방 찰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 중에 이 학부에 같이 하는 중에 우리 임혜숙 제자가 있는데 이와이대 교수하고 전자학교 회장도 하고 정토부 장군하고 그런데 여기 우리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제외계적공학과가 일 잘해보려고 전자박람회에 가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품도 그냥 전시하고 그때 지금 대학교 2학년의 임혜숙 장관 어릴 때 사진이에요. 그때 대학교 2학년이 그러니까 1983년쯤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됐고요. 여기는 우리 또 최재원 현 부산대학 총장님인데 제어 로봇학회를 같이 하면서 학회장 갈 때 학회장 갈 때 우리 연말에 회의하며 찍은 사진인데 작년까지는 총장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부산대학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우리 벤츠를 한 10개 했는데 그중에 대표주자가 휴맥스 변대결 사장 파인 디지털 김용훈 사장 우리 기술의 노선봉 전 사장 슈프리마의 이재원 사장 사장 회장 같이 하겠습니다. 파이올링크의 조영 사장 이분들을 대표 오늘 모시겠는데 다 와 계세요. 이따가 설명할 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변 사장은 갑자기 일이 생겨 워낙 큰 거 하다 보니까 원하는데 그렇게 이따가 제가 벤츠를 얘기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방에 제가 책을 쓰고 너무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논문이 나오는데 잘 써보니 우리 포항공대 박부경교 와서 와 계시고 포항공대 한수위 와서 계시고 그 다음에 문영수 공부를 너무 잘 써서 교수할 줄 알았는데 회사 가서 전사를 하고 문영수 이나대 이형삼 이따가 논문을 쓸 때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초청했는데 아주 시스템 설계 귀재인데 우리 장례혁 SDI 부사장인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카일스도 교수하다가 그것도 마음이 안 찬지 삼성 SDI 가서 부사장하고 있어요. 있는데 미국 컴퓨터 학교 미국 전자 학교 다 펴려고요. 이분도 와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적정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두 분만 제가 소개하고 그 다음 번에 얘기할 텐데 우선 임혜석 교수님 인사만 그냥 앞에 나오셔서 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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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최재원 앞으로 좀 나와서 인사 정식으로 한번 하세요. 박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급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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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교를 했는데 제가 포항에 안강이라는 데 안강이라는 데가 제가 태어나다가 해방될 때 포항을 옮겼는데 포항이 시골인데도요 폭격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도 사는 집도 포격해서 부서졌어요. 시골에 폭격이 되는 아마 제가 보니까 낙동항 전선에 꼭대기가 포항이고 포항의 전선이 아마 형산강 형산강은 포철하고 그 옆에 형산강이 아마 전선 같아서 엄청나게 폭격인 것 같아요. 아마 미군이겠죠. 집이 다 부서졌는데 저희 집도 그때 폭격 당겼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텐데 어디 갈까 포항 갈까 경기 갈까 왜 경기 가느냐 유학을 좀 가고 싶은데 학교 성격이 괜찮았으니까 마침 누님이 서울에 시집 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경기고등학교 좀 가면 누님이 좀 받아주겠지 좀 재워주겠지 아 그게 큰 모티비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했고 그런데 워낙 정보가 없어서 준비도 안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낙방했습니다. 낙방했고 낙방해서 이제 초이스가 아 그러면 포항공단과 갈까 그 당시에는 학교 성격이 좋았으니까 초등학교는 당연히 특차를 받아주죠. 그런데 야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재수해보자. 그래서 재수한 게 뭐 저는 턱 한 거 없어요. 참고서 몇 공 사가지고 참고서 사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 공부한 거예요. 자세히 하면 절에 가서 공부한다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부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어 이거 뭐 좀 이해가 되더라구요. 오전 참고서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붙었는데 아마 저 생각에 수학을 잘해서 붙은 것 같아요. 하는데 어 들어 보니까 어 이거 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제가 좀 재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우수한 재능이 인생이 많아가지고 뭐 가까스로 3학년 졸업할 때 무동했어요. 여기에는 우리 현재천 교수가 와 있는데 이분은 3년 동안 무등한 사람인데 그래서 아 가서 그냥 그런데 3학년 때 무등하면 그래도 뭐 갈 때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디 갈까 그러다가 대학은 학원과 기계과 정의과 전자과 여기 옵션인데 가장 제가 강한 수학 수학에 가장 강한 게 전기공학 같은 전기나 전자 같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때는 전자는 취지가 안 돼가지고 전기 가자 뭐 전기 공장 못하니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대학을 마치고 군대 ROT 갔다 왔는데 통신학 갔다 왔는데 자 이제 그다음부터 거기까지는 유치한 건데 이제 그다음부터 어디 갈 건가 진로 진로 아 이게 어려운데 대부분은 우리 동기들은 취직했습니다. 그때 아니면 아니면 일본 일본 유학 가든가 설공 강사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서울공대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공대 가서 우리 유급조교 전임강사 조교에서 이 길이 갈렸고요. 월급 많지 않는데 제가 잘하는 게 공부니까 그것 좀 저한테 맞겠다. 그래서 서울공대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아는 게 잘하는 게 공부 밖에 없으니까 제가 예능적인 재능도 없고 문학적인 재능도 없고 신체 재능도 없어서 공부 밖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과에서는 졸업할 때 일당하고 싶었다는데 마지막에 졸업할 때 보니까 목에 걸린 상을 주더라고요. 본 적이 없죠. 이게 대학 졸업할 때 전 단과대학별로 상을 두 명 줬는데 이게 아무 사람 아무도 없는 걸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걸 주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 제가 공대 2등 했구나. 그런데 여기에 제가 성적을 그때 성적은 2.7인데 3.0일 때 이거 4.0이라 같으면 3.72 4.3으로 항상 같으면 대략 4.0 된 것 같아요. 성적이 옛날에는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여기에 사실 1등 한 사람이고 자리에 앉아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김윤완기 옷을 아고 1등 한 사람이고 와 계신다고요. 사실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봤는데 당신이 학점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봐서 아직까지도 안 물어봐서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전인 간사까지는 유급조교까지는 유급조교까지 됐어요. 유급조교 전기학과에서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유급조교들은 조교서 입력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국 박사 쓰겠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가기로 먹었으면 저 원래 유학 갈 판 아닌데 유학 갈 길 밖에 없으니까 갔습니다. 그게 저는 대학원 가서 그 때문에 유학 갈 수 있었고 대학원 가 있으면 유학 준비하기가 참 좋습니다. 유학 준비하기가 시간 많죠. 선생님 가까이 있으니까 초청장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준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도리어 대학원 가니까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갔을 때는 전공을 선택이 됐는데 전공을 뭐 할까 전기과는 전력이 있었고 전기기계라는 게 있었는데 자동차가 그 당시에는 로봇도 있고 인공위성도 생기고 그래서 자동차가 그 당시에는 조금 새로 당문이었어요. 그걸 하기로 했고요. 또 제가 유급조교 하면서 전자회로 하기 실험 전자회로 담당 유급조교이기 때문에 전자회를 많이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IBM 16이라는 컴퓨터를 제가 직접 수립까지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일대학에서 기정받은 건데 바다 건너오느라고 고장났어요.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대야 되는데 IBM에서 얘기하니까 IBM의 기술자 데려오는 경비가 우리 전기공학과 1년 실험 예산과 마찬가지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어차피 못 고치면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고쳤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좀 그런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제가 마침 대학교 성적이 쓸 데가 없는데 꼭 하나 쓸 데가 있는데 유학 갈 때는 엄청나게 영향이 많다고 유학 갈 때 여러분 아세요? 대학교 성적이 취재 갈 때도 별로인데 유학 갈 때는 압도적이야. 내가 성적이 좋다 보니까 2등의 땅을 팔아가지고 MIT도 수업 시험을 받고요. 브라운 대학은 리서스 시험을 받고 아 그랬는데 어디로 갈까 또 하나 풀바이트 심하니까 또 자각금 주겠다고 그러고 풀바이트하고 MIT 합쳐서 갈까 MIT는 처음에 가는 사람한테는 자각금 안 줍니다. 석사 1학년은 안 줘요. MIT는 원래가 들어와서 교수 사귀어서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풀바이트 자각금하고 MIT가 갈까 브라운은 리서스 시험을 죽기 때문에 자생활 되니까 그걸로 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제가 마침 고전에 유학함 가려고 정기검사하다가 폐기력 걸리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MIT 갔다 고생하다 폐기력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도 나고 브라운은 또 IBD 그러니까 좀 쉬울 거 아니에요 기분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결정한 거가 나는 무조건 미국의 박사 안에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미국 가면서 5년 후에 돌아오겠다 결정한 건 아마 드문 케이스예요 그때는 왜 좋은 데 가서 박사한테 돌아오냐 말이야 그때 저는 무조건 소공대 교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래서 5년 후에 난 무조건 돌아온다 내가 좀 소극적인지 몰라요 소극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럼 어차피 돌아올 거야 브라운 가자 브라운 가자 그러면 브라운 5년 후에 돌아오는 걸 어떻게 개리티하느냐 풀브라이트는 학비가 3천불 주고 항공료가 썸어 오리엔테이션이 주는데 항공료하고 썸어 오리엔테이션이 얼마 안 되잖아요 3천불은 매년 주는 거고 이거 받아도 1천불만 받아도 무조건 5년 후에 돌아와야 돼요 규정상 그럴 바에 돌아올 바에 풀브라이트 썸어 프로그램 받자 항공료 받자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 가면서 5년 후에 무조건 돌아오는 걸로 각오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브라운 가서 5년 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박사를 빨리 받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박사 한 번 도우면 어떡하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는지만 3년 만에 박사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나는 그래서 박사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이나 빨리 서자 서자 선생님 분야 아닌 데서 논문을 썼어요 선생님 분야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선생님 분야 아닌 분야에서 논문을 서다 보니까 어느 날 한 2년 반 지났지만 선생님이 부르디님한테 빨리 박사 마쳐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시면 되니까 논문 준비한 거 그걸로 써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논문 한 3편 정도를 학교에 발표했거든요 석사 들어왔다가 한 2년 정도의 논문 발표한 게 저물었던가 봐요 그래서 덕분에 빨리 마치고 그때 연구한 결과가 위시딩 호라이전 컨트롤 이라는 걸 논문을 썼는데 원래 지도부서는 이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히트친 논문이에요 사람의 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선 논문이 이게 제가 5개 베스트 파이브 패벌전계 2개가 그때 선 논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도교수가 아주 보면 잘생긴 분인데 아주 파란 눈에다가 옐로 뭐 브라운 헤어다가 전형적인 서양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마음씨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브라운의 비임상이라고 졸업생한테 가장 영예스러운 상을 하나 의뢰인지 해주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도교수 굉장히 고맙고 빨리 졸업시켜주고 그래서 브라운 대학으로 MIT에서 갔지만은 굉장히 결과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MIT 갔으면 한국에 못 돌아왔을 거예요 무슨 핑계대가지고 연장했을 거고 그때는 연장이 쉬우니까 뭐 5년 풀벌을 받아도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읽는 거는 불안 같기 때문에 오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들이에요 그때 이게 제가 강조하는 리시딩 호라이정 컨트롤인데 이게 경제에서 너무 끝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공문제가 제어개척이니까 개척은 인스트루메니테이션 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시스템을 보면요 여기 공장을 보면 프렌트가 있고 프렌트는 로봇 자동차 항공기 미사일 사회시스템 다 이걸 프렌트라고 그러고요 이걸 컨트롤화가 있고 또 프로세서는 이거 좀 옵티마이저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이게 설계해서 넷덕을 통해가지고 이 프렌트에 전달해 주고 이 컨트롤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또 아주 쉽게 설계해주는 패키지가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에다가 패키지에다가 여기 넷덕에다가 이게 디지털 컨트롤로 아 이게인데 이걸 보통은 제 의론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인더스리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야 이걸 인스트루메니테이션 인스트루메니테이션은 하더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제 의론은 너무 열심히 쓰고 책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세서나 이쪽은 하드웨어가 이걸 만들면 팔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넷덕 그 다음에 디지털 컨트롤러 이걸 해가지고 이건 창업에 도움되겠다 창업에 그 다음에 이게 설계 패키지는 대학 교육에 대학 교육에 도움되겠다 아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제 의론은 제가 오늘 디지털 연구 중에 연구 너무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책 쓰는 거 관련되어 있고 제가 창업 그러니까 창업한 거는 학생 창업한 거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패키지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이거는 7번 4, 5, 6, 7번 했던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기초연구요 기초연구는 우리 선생님들은 우승한 제자를 소수로 받고 싶었는데 저는 가난한 많은 사람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할 정도냐면 성적이 학교에서 좋든 나쁘든 다 우승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A를 잘하면 B를 잘하고 없어도 있고 못하면 이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거가 우리 제자들 앞에서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매년 2박 3일로 2박 3일로 2박 3일로 윈터 워크샵을 했어요 설악산 하기도 하고 제주도 가기도 하고 심지어 해외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윈터 워크샵을 매년 하는데 윈터 워크샵만 가면 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면 이 프리시징을 만들어서 학생들은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고 영어로 발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하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 놀고 한편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세미나도 말이죠 전체 세미나 있고 그룹 세미나 있고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한번 해보고 논문 연구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심지어 논문 작성할 때 처음 보니까 논문 작성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게 논문 작성이라는 책자도 조그만히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심지어 영어 틀리면 틀린 거 하나씩 관사 틀리면 천 원씩 돈도 받고 크게 틀리면 2천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모아서 학생들 방비로 주는 학생들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보면 논문이 사이테이션 많은 거 7가인가 봐 봤는데 어떤 가장 많은 건 한 1800대도 있고 이 번호로 돼 있는 거는 우리 영문 책인데 856편이고 쭉 가서 한 500편 이상이 한 7개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 세대는 많은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문영수 박부견 한수희 김영석 김영삼 이영삼 이렇게 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문영수 한번 일어서서 좀 인사해 문영수 이 논문이 우리 전기공학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걸로 선정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논문 쓴 사람 박부견 교수가 복균 교수 이 포항공대 교수 이따가 설명을 했습니다 책도 같이 썼어요 영문 책을 그 다음에 여기 영문 책 같이 쓴 한수희 교수 두 번 영문 책입니다 한수희 교수 포항공대인데요 여기 여기 영문 책을 썼고 여기에 이영삼 이영삼 교수 이영삼 교수 이나대 이나대 여기가 계시고 이런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 출신종이 한 30명가량의 교수가 있어요 다들 자 그 다음에 영문 교과서를 써야 된다 아까 저 얘기가요 영문 교과서를 써야지 그 사람의 이미지도 있고 즉각 리시딩 호라짐 컨트롤 논문 한 두 편 써봐야 잘 모르고 책을 써서 그 책 안에 저 논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교과도 넣고 그래서 영문 교과서를 꼭 써야 되겠다 내가 학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왜 안 하냐 일반 교수들이 영문 교과서를 쓰면요 일반 대학교에서는 평가가 빵입니다 평가는 안 해줘요 하여튼 책 쓰는 거는 평가가 빵입니다 그건 모르시죠 왜 논문은 점수가 들어갔는데 책은 빵이에요 왜 책이 빵이냐 있는 걸 정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있는 걸 정리한 거다 교육 측면이라는 걸 카운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는 좀 나쁜 점이 교육을 그렇게 카운트 안 해요 연구만 카운트 하지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영문 교과서 쓰면 영문 교과서는 저희 결과가 30%가 40%가 저희 결과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60% 그러니까 내 영문 내 논문을 세일징 한 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두 권 썼는데요 두 권 하나는 하나는 위시징 홀라이징 컨트롤이라는 영문 책이고 하나는 스테블라이징 앤 옵티마이징 컨트롤 타임 딜러 시스템 이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한수희 교수님이랑 같이 꽉 소개드렸어요 이 책은 두 미터 원하는 게 포항공대 교수입니다 한 교수 때는 포스타 갈 때 썼기 때문에 그때는 교수일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책은 은퇴하기 전에 썼고요 은퇴하기 전에 2005년에 이 책은 은퇴한 후에 은퇴한 후에 뭐 할까 하는 사람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이 제가 은퇴한 후에 가장 시간에 보낸 책이 이 책입니다 2008년 은퇴해가지고 그때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이 책을 마쳤어요 그만큼 저는 여기 좀 영문 교과서 써야지 인정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저 제가 미국 공학 아카데미에 멤버가 됐는데 멤버가 됐는데 여기에 적힌 거 보면 멤버가 되면서 거기에 평가서에 노미네이션 폼에 권 교수는 리시딩 홀이전 컨트롤의 Theoretical Foundation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는 리얼타임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컨트롤 시스템 디자인에 아주 레보루션화이저다 혁명적인 걸 했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저 책까지가 추가되면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아주 효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용연구 실용연구는 제가 특허를 할까 아니면 프로타입 제조할까 그렇다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학생들 창업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 이유가 1080년대 서울 대학 교수원구가 77년만 쓰니까 1800대는 나는 기초용립이 아예 없었어요 대학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반면 그때 산업계 우리나라 산업계는요 그때 보면 국민소득이 1980년도에 1700불인데 1990년대는 6500불인데 이때가 우리나라가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때 사실 국산화 꿈이 불었어요 국산화 꿈이 불었다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산업체 일을 맡아서 국산화하면서 개발해보자 그래서 한국전력 포스코 삼성 뭐 이런데 일진전자 통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개발해보자 개발하면 좋은 게 뭐냐 이 개발이란 것은 회사가 맡긴 개발은 그때 필요한 기술이다 그때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 당시에 필요한 기술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도 만들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있었고 그때 마침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970년도에 나와가지고 1980년도에 IBM 퍼센트 컴퓨터 포함해서 이 기술이 확장될 때요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을 엄청나게 활용했고 그때 초창기니까 엄청 연구하고 개발해봤어요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때문에 우리 회사 창급이 많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소위 디지털 디자인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r&d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플레이 했는데 제어나 설계플레이트 이게 팀을 오늘이라고 그러고 네트워크를 팀2라고 그러고 디지털 컨트롤러 팀3라고 해서 세 팀을 나눠가지고 개발했거든요 물론 세미나 통해가지고 뭐가 됐는지 다 서로 알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본 거 보면은 이게 그 GAT 에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안에 있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 컴퓨터인데 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이걸 바깥에 있는 하드웨어 해가지고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보는 거예요 동작하는지 동작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상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도사다 내부 깊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내부에 만들어봤거든요 내가 저기 자랑하는데 이거 만들어질 정도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도사다 그 다음에 디지털 컨트롤러 만들어보고 통신기 만들어봤는데 이건 아니고요 무시 만들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팀을 하고 많이 만들어보니까 학생들이 졸업할 때 되니까 팀장이 나 이럴 바야 내가 대기업 가지 말고 창업을 볼까 나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멕스가 1호인데 변베교 회장이 졸업하면서 창업했어요 나 이 실력이면 창업을 보겠다 학생들이 둘을 낳았어요 어떤 과정으로 김덕우 우리 기술 팀장인데 만드니까 우르르 따라 나가고요 팀원들이 하여튼 후배들이 그 다음에 김용은 하고요 그 다음에 무동전원 바이올링크하고 이재훈 슈프리마 뭐 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창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이거 참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거 모르는 걸 이걸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이 없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만들어봤고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한 너데명이 팀에 대해서 상당한 팀의 유대감이 있었어요 유대감이 회사같이요 팀장 있고 그래서 감이 있고 가끔 팀원까지 나가서 술도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팀원 있고 그 다음에 창업정신이 저희가 좀 불어넣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핵심 기술을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많이 공부됐고요 그 다음에 IT 분야가 저희 분야가 IT 분야 IT 분야는 좀 만들 게 많아요 통신기계 제어기계 이렇게 되니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 게 많았고 또 지도교수가 안 낀 게 그게 창업이 많이 된 거예요 지도교수 끼면 눈치 봐서 제대로 못하는데 아 그래서 잘했고 하여튼 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면 상을 신청하면 제가 가장 먼저 봤으면 상을 봤습니다 이유가 제가 보니까 창업 같아요 학생 창업 때문에 제가 덕을 보는 것 같아요 노무는 뭐 다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이 11분이 창업했을 때 리더들이고요 그 다음에 참가했던 분들이 이분들이 한 30몇 명이 참가했는데 여기 보면은 휴멕스 모델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 초창기 몇 만입니까 그 다음에 파인디지털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이 참가했고요 우리 기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 여섯 명이요 여섯 명 초창기라고 그 다음에 슈프리만 두 명 세 명 파이올링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초창기를 많이 많이 했어요 다 거의 같은 팀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큰 앞에 앞쪽 큰 회사가 우리 김용훈 파인디타 대표 좀 가서 인사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회사가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그 다음에 요즘 원자력 원자력 요즘 수출했잖아요 체코 그 하면요 그 컨트롤의 컨트롤 기기가 어디에 들어가니까 우리 기술에서 들어갑니다 원작반 컨트롤 기기가 우리 기술의 노선봉 저는 사랑 저는 대단해요 우리 기술 수출한 거나 국내 마찬가지요 컨트롤의 원전에 컨트롤의 우리 학생 제작하는 게 들어간다는 게 놀랍잖아요 물론 두산 기기를 두산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그 수프리마라고 해서 지문인식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최고고 세계 몇 장가는 수표 이재원 이재원 사장은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영화 배우 뭐라고 그러죠 너 잘생겼는데 왜 이거 하냐고 또 우리 조영철 조영철 우리 저 파이올링크 파이올링크도 보안 보안하고 또 우리 옛날에는 컴퓨터가 넷덕이 뭐 한 다섯 개라면 컴퓨터가 스물몇대 물리면 로드 밸런스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변 사장은 사실 오긴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고 워낙 큰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장래혁 장래혁 교수 장래혁 교수 서울대학 교수 카이스트 교수 시대나 부사장 이분이 아주 설계하나면 기가 막히게 설계했는데 난 이분이 교수할까 창업할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뭐 그냥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패키지요 패키지는 이게 패키지가요 교수 하시는 분 안 계시지만 자동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패키지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거든요 계산하고 그림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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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학 의학한 사람은 자기 이론을 이렇게 실현시켜 보려면 이 매트랩 을 씁니다 써서 코딩하고 그래프 그리고 이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좋아보고 이거는 우리도 사회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매트랩도 항상 소프트와는 대학에서 만들어졌다가 산업교로 갑니다 산업교에서 회사 통해서 개발되는데 그래서 이거 웅댕 이거 하나 만들 수 없냐 돈 돈 벌 이슈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매트랩 같은 거 만들어보자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 우수하죠 학생 많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다 이거는 또 소프트웨어 하나 해놓으면 영원히 가요 그런데 대기가 힘들어 왜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매트랩을 이기기가 과연 이끌어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티클을 좀 해보자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게 이중진자 제가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중진자 이곳에 이중진자 이렇게 모델을 하면 수식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수식으로 수식 표시하면 이거 다 풀려면 코딩 해야 돼요 코딩 이거 다 패키지 해주는 거예요 코딩 그 환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지금 그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하니까 쭉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움직여 있구나 컴퓨터가. 그래서 이런 거 해보자. 참 멋있다.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92년도 시작해서 샘툴 2.0 우리는 샘툴이라고 했어요. 샘은 계산한 거고 툴은 툴이고. 그러니까 2006년대부터 쭉 하고 샘툴을 시뮬레이션하는 거. 그래픽을 그리는 거 쭉 했는데 여기에 또 그 외에 또 다른 부가 기능들을 갖다가 오토툴, 샘 노트, 샘 니크. 그러니까 매트랩에 좋은 건 다 여기 해놨어요. 해놓고 우리 발표도 하고 말이죠. 그때 가장 고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한수희 교수. 아까 포항공대 계시고 아까 영문책도 같이 쓴 한수희 교수가 슈퍼맨인데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수희 교수는 내가 얘기 너무 많이 해네. 그리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위얼게인하고 샘에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안 그래도 이 회사는 만들 때 내가 좀 도와줬어요. 소프트웨어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왜? 이거 소프트웨어가 장사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위얼게인은 최상규가 99년도에 한 10년 하다가 회사를 다른 데 M&A 시켰어요. M&A. 이 회사 지금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샘플은 소프트웨어는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샘웨어를 만들어서 10년 전에, 2009년에 김광진 대표가 맡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걸 보급하려고 책을 19권 썼어요. 샘플에 관한 책을 19권 썼어요. 그다음에 막 보급되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샘플을 써서 14권 책을 썼어요. 샘플을 쓴 여러 가지 실험, 교재. 다섯 사람이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쓰고 다른 교수도 많이 쓰고. 그래서 과학자단에 상도 받고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거 돼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은 미정입니다. 미정이냐. 아직 돈 주고 파는 거 아니라서 그냥 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셔서 센터를 제가 고생했어도 내가 봉사하겠다. 여러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거 1990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연구비가 없다가 갑자기 과학자단에서 대학에 이런 센터, 우센터를 만들면 연간 10억을 주겠다. 아, 90년도는 처음으로 기초연구업이 생긴 게 이겁니다. 교수들 한 그룹 만들어놓으면 1년에 10억 주겠다. 그게 야단 난 거예요. 없던데 갑자기 생기니까.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90년도에 우리 선배 고명성 교수님과 신청에 딱 떨어져 버리고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해 봤어요. 아, 이거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한 15명, 다대원대학교에서 10개 대학에서 14명 우산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로봇 하자. 로봇 생산 자동화 하자. 영상 인식하자. 수치제 하자. 진영제 하자. 이 5개 분야를 골라서 팀을 다시 만들어서 했는데, 신청했는데 놀랍게도요. 전기전자 컴퓨터, 전기전자 컴퓨터, 우리 제어 분야가 전기전자 컴퓨터에서 나왔는데 전기전자 컴퓨터는 아시겠습니다만 메이저가 통신, 반도체 통신이 메이저이고 컴퓨터에 있고 제어는 좀 마이너, 마이너,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2개 센터 신청했는데 저 혼자가 됐어요. 저 혼자가.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놀랐어요. 왜 날 줄까. 그래서 제가 잘 보인 거예요. 아마 그게 진정성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반도체가 되고 통신이 되고 두 개만 되면 나도 될 거다, 세 번 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만 된 거예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이거 하면서 제가 국제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외국사만 초대하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또 하나, 제가 항상 목표 중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좀 이걸 그거 합니다. 굉장히 드라이브만이에요. 은근하게 일하게끔. 그런데 했더니만은 6년째 말이죠. 미국에 생산 자동화 상이 있는데 미국 생산공학과가 세계에서 한 대학만 주는 거예요. 우리 대학하고 미시안 대학하고 다른 대학하고 경쟁하는 대학. 우리가 된 거예요. 상을 받았어요. 아, 대단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으니까 생산공학과 가서 제가 대표로 이렇게 연설하는 겁니다. 수상연설을 했어요. 넥타이 메고 말이에요.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때 가장 큰 박수를 받았어요. 몇 명 그때 뭐 나사도 누구고 그랬는데 제가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은 솔직하게 내가 오늘 사실 내 난생 처음으로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 처음 맨다. 택시도 처음 입어봤다. 그러니까 상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농담했더니만은 미국 사람 농담 좋아하잖아요. 아, 박수치더라고. 그래서 끝났더니만 당신이 오늘 가장 연설을 하였다는 거예요. 연설을. 하여튼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센터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저는 센터도 한 서류명 가지고 운영하는 능력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아이팍. 세계자동제의연맹. 제가 자동제 전공이니까 세계자동제학회는 해장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표다를 하면 술도 같이 마셔야 되고 그 사람도 이름도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이름 기억 못하죠. 술 마시고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런데 이건 왜 했냐면은 내가 학교 다녀다 보면은 아주 멋있는 학술 대회가 열려 있는데 그 나라에 위상이 걸려있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학회장이 아니라 학술 대회를 내가 한국에 초청해야 되겠다. 우리 자동제를 위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경쟁 상대가 일본하고 할 만한 데가 일본하고 독일하고 한국이에요. 일본인한테 당신이 그럼 회장하고 난 학술 대회만 나가자. 같이 하자. 대회는 우리 하자 하니까 아,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왜? 그런 법이 없대요. 어제까지가. 회장인 데서 학술 대회하지. 그러면 할 수 없다 해서 나갔는데 마침 제가 그동안에 아시아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아시아의 학술 대회라든가 아시아 제어협회 만들 때 제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시아인 제가 리더였어요. 이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시아 일본 사람도 말이죠. 3분의 1은 저를 지지해요. 3분의 1은 일본 사람을 지지하고 이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3분의 1은 늘 지지하고요. 아, 잘 일본 할 바에는 당신이 좋다고 말이요. 아, 그래서 제가 엉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면서 저도 얻은 거 많습니다. 얻은 거 많고요. 뭐냐면 제가 가면서 저도 목표주의자 하니까 아까 목표가 사람이 끈다고 그랬으니까 이 목표를 아이팍은 꽃이 학술 대회입니다. 학술 대회. 내가 이 학술 대회를 2008년 했는데 이거를 역사상 가장 멋있게 하겠다. 9년. 제가 아이팍 되면 부회장, 차기 회장, 회장. 9년을 봉사. 3년씩이니까 갔는데 9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9년 동안. 해가지고 그때 윤 회장도 계시는데 윤 회장한테도 돈 부탁도 하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윤 회장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짜 멋있게 했어요. 아주 멋있게 비싸게 돈을 적게 받고. 이 행사장에 엄청나게 큰 규모를 했고요. 호텔 가면 800명이 맥시멈인데 2,500명이 들어왔으니까 고액서에서요. 상도 받고요. 서울시에서 끝나니까 가장 우수한 각수를 대했다고 상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목표주의자 하니까 아이팍에 내가 아시아 사람으로 내가 최근에 처음 됐는데 이 사람한테 인상을 좀 좋게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 그럼 아이팍에 파운데이션 재단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재단을 만들었는데 좀 크게 한번 기부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여기에 권루켄넥자라는 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 이름이 붙은 렉자입니다. 이름이 붙은 렉자. 이름 붙은 렉자는 보통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 아 그 물급이 서울대학교 렉자라면 오지. 권루켄넥자라면 왜 오겠습니까. 이름 자기가 앞가는 시간 걸려가지고 안 오죠. 그래서 개인 이름 붙은 렉자가 국제 렉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이 스탠포드 교수, 이태리아 노마 교수, 스탠포드 교수 이분들이 다 진짜 유용한 사람들이 봤어요. 왜 오냐. 권루켄넥은 자기하고 순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계학교 회장했으니까. 세계학회장은 자기가 소속한 학회니까 최소한 격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 NA라는 게 미국 공학 아카데미라는 게 참 되게 힘든데 특히 공학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요. 반도체 통신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많기 때문에 재연 끼기 힘든데 이 사람이 다 미국 공학 아카데미 멤버고 특히 이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올리올 사람이고요. 스웨덴 사람이고 이거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 아마 내내 이메인 거는 컨트롤 분야인데 저 생각에 이 사람은 저하고 세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늠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신명고 교수입니다. 신명고 교수가. 이걸 프로그램을 해서 브론트에 연락하고 잘 가지고 신명고 교수는 안 돼요. 신명고 교수도 카스텐미 멤버가 해요. 그래서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다 아이빠드 회장은 덕 같아요. 고생하면서 얻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부할 때, 젊을 때부터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 기부는 저는 아까 목표주의자니까 기부를 나의 목표로 세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기부를 나의 목표로 생각한 거예요. 기부는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러니까 목표를 다루려면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아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이 제가 상금이 좀 있었고요. 제가 작금도 많이 받아서 고마웠던 게 있었고 제가 상금도 있었고 상금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상이 3억 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과학기사상의 3억 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교원이어서 쓸 돈이 있었으니까 내 돈에 신경이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주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참금한 제자들이 있으니까 박수 받았어요. 그리고 참금한 제자들이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LS그룹의 사회회사를 14년 했습니다. 14년. 그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고 이것도 있네. 또 우리 포항제철에 제가 석자에서 그건 연구비로 간 거고 그게 돈이 아니지. 중요한 거는 그것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노년에 하려고 하다가 아프면 또 기발상의가 안 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내가 서울대학교 할 때 그때 우리 제자들이랑 같이 했어요. 오늘 온 사람 중에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요. 이게 2001년도에 서울대학교 할 때고 이건 디지스트 할 때 이게 디지스트의 윤 회장 이사장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여기에도 권호연이 그분은 자기 동기 자기 동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신상철하고 은호연하고 동기래요. 동기. 자기들이 동기 기금을 우리 디지스트에 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부자로 참가한 거예요. 저도 참가. 저는 적고 하고 윤 회장이 받는 걸로 이사장으로 심중인인데 그래서 제가 어디 했냐 보니까요. 국내 서울대학교는 한 개뿐이에요. 서울대학교 제외학회 그다음에 디지스트 제가 석자 교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하려면 과학기술을 하려면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지을 때 민간인으로 제가 두 번째를 기부했어요. 두 번째는 많이. 그래서 어디 방에 가면 저희도 붙어있어요. 저기에 가거든요. 자 그리고 해외 내가 제가 세계 자동학회 해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갖고 내가 아시아 제어 아시아 제어 학회라고 보면 돼요. 옆에 제가 또 세울 때 기회했기 때문에 브라운 대학교 그다음에 NA하고 트와스는 세계 과학 아카데미 저는 뭐 아카데미 학교 이런 데 조직한 거가 그런데 여기 최근에는 22년도부터 아인슈타인 소사이티 기금이 있더라고요. 공학 알림원에 아 거기서 한번 이름 좋아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름이 좋아서 아인슈타인 소사이티 밑에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처음 했던 거가 95년도 제가 52세 때 52세 때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지원 내용이 장학금 상금 시설기금 학수활동비 이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아인슈타인 소사이티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여기가 제가 22년도에 NA 멤버가 됐는데 이 건물 옆에 아인슈타인 동상 인기 있는 동상이 있어요. 제가 손자가 여기 손자인데 손자인데 이 친구한테 내가 좀 보여주려고 나중에 제가 아인슈타인 소사이티 멤버로 하는 걸 그래서 그래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룡 보통 상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상이 그래서 국내 국제에 아까 얘기했던 아이파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줬더니만 한 몇 년 지나다가 아이파크 컨드워드를 만들어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ACA 아시아 자동제 아시아 제어학회에서 또 뭐 하다가 제가 도와주니까 아유 고누켄 에듀케이션 오덜 해가지고 주로 교수들한테 교육상 주는 걸 만들고 만들고 또 국내에다 보니까 뭐 전기학회 제어학회 디지스트에서 뭐 저희룡부터 장을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 내에 마시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 제가 제가 재능이 참 부족해요. 재능이 부족하니까 뭐 기억력도 없고 말이에요. 한 가지 일에만 제가 좀 하자. 그래서 주로 한 가지 기초연구하고 학생논문 쓰고 영어책 쓰고 그다음에 실용연구 제자들이 벤처하는 거하고 학술단체 봉사 학술단체 참 봉사 많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할렘문도 제가 9년을 봉사했습니다. 이 학술도 여기예요. 과학기술 할렘문도 왜냐하면 부원장 3년 회원심사위원장 3년 이사 3년 그다음에 공학할인도 10년 학회는 보통 기본적으로 10년씩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말 봉사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재능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평가받는 것 같고 그런데 사다 보면 좀 호해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이가 먹고 보니까 한 가지 일한 게 잘했는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내가 관심을 많이 못 둔 것 같아요. 주위에. 옆에 있는 신척들 아니면 친지들 아니면 그것도 그렇고 선배, 후배 하여튼 내가 이렇게 내일만 매달렸구나 이런 게 좀 후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얘는 예술 분야 그다음에 인문분야 이 정도는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좀 부끄름도 두고요.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까지 잘 된 거 보면 다 인재들 덕에 돼서 제자들 감사하고 저를 또 주위에 살아왔으니까 건강을 조준한 하느님께서 감사하고 이상 저의 얘기는 다 받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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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